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무분석을 통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로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금의 한 종류입니다. 고용창출이란 것은 앞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실업자인 분들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 주는 제도를 통칭해서 고용창출지원금 제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라고 하는 것은 풀타임 근로라기보다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 단시간 근로 형태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단시간 근로 형태로 근로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회사가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원요. 지원요건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를 11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의 10%를 더 얹은 정도의 금액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왜냐하면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풀타임 일주일에 40시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잘라서 두 명이 근무할 걸 세 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형태를 정부가 좀 권장하다 보니까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근무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 사회보험 가입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 유념할 것들은 뭐냐면 풀타임 근로자, 우리 고용보험법에서는 통상근로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통상근로자, 즉 전일제의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비율에 따라 봤을 때 전혀 차별이 없는 형태의 근로조건 보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후적인 근태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서요.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법에 따른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지문인식기 이런 건 거창하다 하더라도 타이머 있잖아요. 타임체크기 이런 거라도 그런 것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태관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인 거고요.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지원을 해주는 제도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한 사람당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간 72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이니까 연간 36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시간 선택제 근로자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도 참여신청서를 통해서 미리 참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참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 후 6개월 내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사후관리가 많이 강화를 요구되는 그런 지원금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유연근무자 같은 것들처럼 이런 제도들은 사전에 어떤 직무 분석에 따른 지원신청서 작성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든지 일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든지 또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난 공통적이니까 좀 가볍게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 7번을 보시면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안정센터 기관에다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 담당 업무와 업무별 신청인원, 또 주당 소정 근로시간, 주당 근무일수, 월인금수준이나 근로시간대 등등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의 그 계획서를 상당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때 승인률이 좀 높아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 가능 금액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최대 6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논문사입니다. 언제부터 제배我们입니다. 모두 adelante 10